일단 저는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불파스 참여하게 돼서 블록체인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참여를 하긴 됐는데 어느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에 불파스 발표 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준비를 엄청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기술 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협동조합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오 이야기할 때 계속 협동조합이랑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막상 거기에 대한 자료들 찾으면 또 막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동조합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섹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협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 두 가지 관점 가지고 일단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잡은 거는 협동조합 입장에서 블록체인 수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으로 일단 잡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부제로 협동조합이 170년 가까이 됩니다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건 시민운동이었거든요 블록체인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시민운동 섹터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의사항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제가 따로 법률 자문을 받았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제가 두 군데 협동조합에서 일을 했었어요 하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협동조합에서 법인 행정하고 외부 사업을 관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일했던 경험 바탕으로 일단 발표자료 구성한 거여서 약간 다르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우 법적지휘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파스에서도 이미 다우 법적지휘에 관련된 건 함지연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서해선 변호사님도 여러 번 발표를 해주셔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다우에 대한 이런 법적지휘나 제도권 안에서 다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필요성은 우리가 사업재산하고 개인 참여자들 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분리해낼 거냐가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 필요성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법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산된 조직을 제어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다우 개념이랑은 충돌되지만 중심기관이 없다는 게 구조가 없다는 건 아니어서 법이 정한 형식적 입법 요건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 개정 필요하다 이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유한책임회사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22년도에 와이오밍주에서 했던 사례들 바탕으로 구성원의 유한책임 한 명 회사로 진행을 해서 다우가 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안들에 대해서 구성원의 유한책임 그다음에 개발자가 코딩상에서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책임 면제에 대한 것 그리고 법인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세금 등에 대한 것들은 유한책임회사로 따라간다 그리고 지난번에 함지연님 발표 자료 보니까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우의 법적 지위가 유한책임회사로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법인격을 확보한다고 하는 거는 형식적 요건을 맞춰야 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된 자율조직을 만든다고 해도 누군가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사무실 소재지부터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공중인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개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궁금함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보다우가 작년에 나왔을 때 이쪽에서 물론 이 사업이 런칭까지 수월하게 갔던 건 아니죠 모금액을 다 모으지는 못해서 중간에 정리가 된 상황이긴 했는데 당시에 조합 주약까지는 따로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법인격도 조합 형태로 진행을 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보다우 조합 주약 치면 나오는 거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때 당시에도 통상적인 조합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은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만 좀 만들어 놓고 일단 런칭하셨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하고 다오 공통점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성원이 소유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주체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탈중앙화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적 합의 메커니즘 이게 물론 다오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토큰이 보유량 그러니까 1토큰 1표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메커니즘은 민주적인 걸 지향한다는 거 그리고 영리보다는 구성원 효용 극대화한다는 부분 그리고 개방성 이건 회원 가입에 있어서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하고 다오의 공통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오하고 협동조합 유사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생태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마다 협동조합 규율하는 체계가 달라서 그런 특성들이 좀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독특한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다오 준비하시면서 또 법인격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새로운 발견?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해인데요 협동조합 종류인데 이게 법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개 기본법이 있고 여덟 개 개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총 한 9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개 기본법 2012년에 만들어졌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상 법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은 비영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사회적 협동조합만 비영리고 일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랑 똑같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없는 거죠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덟 개 개별법으로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한살림, 두레, 두레생협, 아이쿱 이런 것들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 섹터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자들은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농협, 수협까지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크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모는 사회적 경제다, 아니다 이 법인은 사회적 경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무자로도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이 표는 그냥 제가 제 이미지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일반 협동조합들이 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이행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거는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보조나 국가 입찰할 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인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은 5명 이상만 모이면 신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들이 뒤에서 말씀드릴 때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근데 이렇게 협동조합이 많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협동조합이 시민운동으로 진행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1920년대부터 지역 내에서 고리대금업이나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957년인가 그때부터 농협법 만들어서 협동조합들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던 연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차이인데 이거는 협동조합은 민법상 조합 같은 경우에는 상환 책임이 따르죠 조합 구성원 전체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조합은 굉장히 다수가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투자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책임은 진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신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5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천만 원짜리 출자금을 모았는데 1억을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자 이런 의사결정 못 내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특정한 어떤 공유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조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조합은 무조건 1인 1표입니다 이거는 법에 그렇게 규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 처분도 배당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토큰을 조합이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받아들여서 거버넌스 토큰을 적용한다고 할 때 이걸 증권성으로 볼 거냐 그런 논의에서 일단 조합은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논의에서 좀 더 자유로운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조직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현금으로 구성원한테 배당에 대한 형태로 진행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증권하고는 좀 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다름이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체계에 있어서 다오하고의 비교인데 일단 조합은 조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조합원과 이사회 사이에 사무국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무국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른바 경제학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다오가 더 좋은 측면들은 이러한 사무국,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다오에서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좀 잘 수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을 절감하면서 또 자동화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을 때 구성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상 메커니즘을 적용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서면총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 협동조합 총회가 제일 최고 의결기관인데 총회는 무조건 대면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재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서면총회, 비대면총회를 인정을 해줬었는데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계속 대면총회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1인 1표에 대한 부분들이 법으로 규율되어 있다 보니까 회원식별, 투표자에 대한 식별 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대표자 선출에 관련된 안건을 처리를 했을 때 이거는 등기 변경 상황이기 때문에 등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봉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실제로 인감도장을 가서 찍어야 되니까 그게 증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면총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계속 이래야 되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도 있다 보니까 협동조합 섹터에서 정부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전자서명에 관련된 것들을 인정을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만간 인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정의를 좀 적어놓은 거는 이게 어떤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건 조합원 권익 향상하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사회 공헌이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공동체에 대해서 공여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사업 조직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적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조합은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죠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20, 30대에 계신 분들은 거의 좀 생소하고 그리고 그거 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40, 50대 그 이상에 계신 분들은 조합 가입을 많이 해놨죠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된 거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들이 활성화되면서 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숫자도 지금 2만 3천 개면 이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는 2012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법 제정하면서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 인원이 확 개수가 양적으로 확 좀 많이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오하고 같은 고민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오에서도 크게 보면 네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의사가 어떤 의견이 제시되는데 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가 리더십이 어디에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메이커다오 매니저분 이야기하시는 것도 업무집행자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방성 악의적 노드가 참여했을 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투표 함정 거버넌스 토큰에 있어서 고래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 이런 크게 네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도 보면 이 네 가지 고민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잡한 현안에 있어서 조합원은 처음부터까지 알 수가 없었는데 작은 규모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인원이 한 200명 이상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열 가지가 넘는데 그거를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계속 오픈하는 경영 공시 자료들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그걸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현안은 집행부 위임하는 부분들 그리고 개방성에 있어서도 누군가 특정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투표 함정에 있어서도 관심 없는 조합원들 조합원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참여했지만 관심이 떠났을 때 과연 물론 이분의 의결권은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한데 그분이 자신의 의사결정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협동조합들이 뒤에서 말씀드린 게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건 목적사업 성과를 어떻게 확보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게 협동조합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조합이 자본조달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업하고 공제사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소유하고 공동지배 개념이 신용대출 받을 때 굉장히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가 가령 100이라고 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같은 등급의 협동조합은 한 70, 60? 이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외부 투자를 통해서 자본조달을 할 때도 출자금 총액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가령 우리가 출자금이 1억이 모여있는 조합이라고 했을 때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이해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라서 안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조달이 수월하지가 않다 보니까 대단히 시설 투자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묻기다 보니까 월평균 임금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신호로 새로운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서 전체 조합은 10명 이하가 아까 말씀드렸던 2만 3천 개 중에 59.5%고 자산 1억 이하가 70% 정도 되고 연매출 1억 이하도 67% 그러니까 이게 영세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뭔가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보비대칭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무관심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조합원으로서 우리 조합에 어떤 일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 유인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령 제가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조합에서 필요한 디자인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으로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제가 조합에 어떤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특정한 보상 메커니즘이 좀 작동을 하면 좋은데 그거를 가령 조합에서는 사업 예산을 지출할 때 사전에 총회에서 의결을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얼마가 어떻게 갔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노출해서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의사결정기구에서도 총회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의무적이고 집행부에서도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임원 선출하고 자본 조달하고 이런 것들 다 안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합원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조합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디지털 전환이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니어서 아직까지 한 85% 정도 달하는 합동조합은 연해 1.7회 정도만 조합원한테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바우하고도 좀 동일하게 의사결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대리인 문제, 기관에 대한 사항, 그리고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식회사의 수직적 의사결정이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고 공동 책임에 있어서 무책임해지는 거 이건 지금 다오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처음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2016년, 외국에서는 2014년부터 계속 어떤 연구들이 계속 좀 사회적 경제 섹터 자체적으로도 좀 많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이후로 좀 계속 이 회자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봤을 때 두 가지 축이었어요 하나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어떤 매개체로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그리고 신뢰기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크게 역광을 받았었는데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가 나오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제가 아직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재선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거는 기부 프로그램에 있어서 블록체인 적용한 사항까지는 찾긴 했는데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좀 제가 아직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부로 먼저 접근을 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부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적용한 어떤 프로그램이 먼저 등장하게 됐던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 관점으로서 협동조합 운영에 전체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 문제인데 분산화 의계에서 의사결정 프로세스나 투표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인을 활용해서 분산 신원으로 갔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원이 노출돼서 각자 다 누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특정 의견에 있어서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주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감형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됐을 때 좀 더 활발한 어떤 의사 교환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거는 회원 자격과 회원에 참여하고 사업 다각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 협동조합 운영 프로세스에서 거버넌스 측면으로 접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회원과 그다음에 회원과 조합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STO나 아니면 리파이 쪽이랑 같이 묶이게 되면 이거는 좀 전혀 다른 부분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 관점에서 조합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블록체인은 협동조합 거버넌스에 적용한다고 보면 무조건 두 개의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오프체인, 왜냐하면 총회는 반드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의 룰이니까 오프체인 거버넌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온체인 거버넌스 안에서 단위 사업별로 투표나 의사결정을 하든 아니면 투표 참여와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구조 가져가는 부분들을 두 개의 거버넌스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에서 일어났을 때 통상적으로 조합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이라고 해서 총회에서 무조건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다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이사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바운더리만 정한 상태에서 이사회 위임 통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큰 손실이 나지 않는 선에서 안에서 충분히 작은 사업 단위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조합원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현금 지급은 가능했지만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했을 때에 대한 사항들이나 아니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들을 갖고 보상 체계들을 정확하게 만들었던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록체인 기술이랑 결합했을 때 구성원 참여에 따라서 토큰 보상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동경제학에서 했던 실험 경과들을 참고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성과 보상에 대한 건데 예전에 지훈님이 발표하셨을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이게 현금성 인센티브보다 기본급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규범에 맞게 선물을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의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더 좋다 이거는 실험 결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제 게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기부를 하면 내가 2배를 준다라는 어떤 게임이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로 계속 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고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협력을 이야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뒤에 레퍼런스를 달아놓고 보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 교환 게임에서는 노동자의 20%는 이기적이지만 어쨌든 절반은 고용주하고 함께 이익을 도모한다 그리고 독재자 게임은 참여자 A하고 B한테 같이 돈을 나누라고 했을 때 A가 B한테 주는 통상적인 금액이 35%에서 45%를 제한하게 되고 30% 미만으로 가게 되면 B는 무조건 받지 않는 거죠 이거는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우리가 토큰 보상에 있어서의 새로운 것들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투표에 있어서는 협동조합 의결 사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사결정, 정적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성원 100% 동의해야 되는 건 조직 변경 같은 상황들 가령 예를 들면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뀐다 아니면 주식회사가 일반 협동조합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은 구성원 100% 동의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하는 부분들은 정반변경 그러니까 이건 등기사항 변경되는 거는 무조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반수 찬성에 대한 거는 임원 선출이나 사업계획 이 정도가 협동조합 의결 사항이고 총회 의결에서 어려운 게 저도 조합에서 일을 했지만 총회 시즌이 되면 조합원들한테 위임장 받는 게 진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한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연락받는 것조차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적수 마치려고 조합원 연락하고 대리인이나 서면 위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무관심한 조합원이 많을 경우에 표결 성립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대표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조직일수록 조합원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조합원들이 무관심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아메바 경영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총회에서 의결이 어려워서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성과 책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교세라에 이마무리 가져오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던 어떤 경영 방식이긴 한데 하나의 어떤 회사를 자기환결적 조직으로 소조직으로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공정에 특정 영업팀이 같이 묶여서 가령 하나의 다섯 개 공정이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 다섯 개 소조직으로 나누고 그 소조직이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공정 안에서도 내부 거래에 대해서 수입 지출을 계산을 해서 독립채산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건데 메이커 다오에서 코어 다오로 서브 다오로 이관시키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오에서 이건 유진영님께서 정리하셨던 투표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보긴 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투표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조영길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제곱 투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선호강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오프체인에서 우리가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건 무조건 1인 1표로 가야 되지만 온체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곱 투표들을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쭉 정리를 해보면 주소기준에서 감형에 입각한 어떤 활동들이 신원 노출 상태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 참여를 유인하고 그리고 사업소의 구성원들에게 거버넌스 토큰 말고 추가 보상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한테 토큰 차감 등의 페널티를 복구할 수 있다 이거는 전통적인 협동작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도하기 어려웠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협동작 신에서 어떤 기술을 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은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협동작 거버넌스,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적용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제한적으로만 받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랩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농업 데이터 구축 플랫폼인데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활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높이고 분산화된 형태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모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댄스 위드비 같은 경우는 벌꿀 관련된 꿀벌레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들인데 여기는 커뮤니티 회원식별 NFT 발행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곳 말고도 NFT 적용해서 회원식별 하는 곳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만 일단 말씀드리게 됐고요 해외에서는 오히려 양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협동조합 중에 페어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페어코인을 발행해서 자체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플랫폼 협동조합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우리가 다중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미소네이트라는 곳인데 여기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레코드 제작자, 그 다음에 아티스트, 그리고 음원 구입하는 사람들이 같이 조합 형태로 묶여서 운영하고 있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들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에서 일단 정관상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가령 제가 예전에 교육기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자 조합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조합원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조합을 우리는 일반 협동조합 안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협동조합 시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오히려 조금 더 잘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페어콥 사례인데요 여기 페어코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코인마켓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자료들 뒤져봐도 전체 순위가 한 5,900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최근에 다시 지갑 개발하면서 뭔가 좀 액션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트위터 상에서는 계속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례를 좀 들게 됐는데 여기는 매우 급진적 형태의 커먼 계열 협동조합입니다 이 커먼 계열이 우리 커먼즈 이야기하고 예전에 보스코인에서도 커먼즈 펀드 이런 부분들 백성에 썼던 거 기억나는데요 이 커먼즈라에 대한 부분들 정의를 좀 내리면 이게 분산 혹은 공통 자산 기반으로 가치의 동료 간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하게 자주 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공유 재산에 대해서 한 주머니 쓴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 재 비극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유 재산은 우리가 같이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동료들과 같이 한다라는 걸 커먼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페어콥 자체는 카타란 통합 협동조합의 구성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 쪽은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제일 유명한 협동조합 신에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제일 유명한데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공식 이름이 몬드라곤 복합체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협동조합들끼리 단위 조합들이 모여서 연합회 형태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지난번에 경직원님 발표하실 때도 아나키스트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유럽 쪽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쪽 계열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더 잘 만들어낼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쪽 계열들이 유럽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페어컵 자체가 개방형 협동조합 이게 회원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 그냥 글로벌 협동조합 지향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참여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외국인 등록 번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방을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아예 코인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니까 거기서 좀 더 많이 자유롭죠 그리고 이 페어코인 자체가 지금 지역 프로젝트 보조, 커먼즈 프로젝트 보조 그리고 기술 프로젝트 보조에 대한 펀드를 페어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여기 안에 신탁도 합니다. 그래서 페어 세이빙에 대한 윤리적 저축 이런 걸 지향하는 것도 있고 루켓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네 이쪽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봐도 정보관리단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 커뮤니티의 폐쇄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그 안에서 제가 정보 취득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도 많이들 말씀하시긴 하는데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지금까지 일단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도 좀 정리를 하면 협동조합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받아들였을 때 보상에 대한 사항들이나 아니면 투표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 토큰 증권이나 아니면 리파이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 자체가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지역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해나갈 거냐에 대해 고민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좀 많이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섹터에 계신 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